음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오늘 할 주제는 그 십성의 한난조습을 이야기하고자 원래 이 한난조습이 제가 그 특강으로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개가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한난조습을 이제 좀 설명을 하자 이러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뭐 특강 때 또 하면 되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십성의 한난조습 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가장 좀 도외시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한난조습입니다 한난조습이 사주 전체를 관장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대체적으로 십성을 중심으로 통변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행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많이 통변을 하는데 사실은 한난조습이 가장 바탕에 있어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오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오행 안에 십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난조습이라는 우리 사주의 온도계와 습도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예는 다 온도계와 습도계가 있다 이 온도와 습도를 보고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라이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난조습을 얘기하자면 한난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조습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난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조습은 습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십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한난조습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얘기하자면 한난은 온도계니까 이 온도는 속도하고 연결이 돼요 속도 스피드 하나면은 속도가 느리고 난하면 빠르다 아주 쉽죠 습하면은 잘 섞이고 잘 어울리고 잘 변한다 좋아하면은 섞이지 않는다 어울리지 못한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난하면은 빠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어떤 변질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음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가장 예를 들기가 쉽겠네요 음식이나 식물 정도로 해서 음식을 이렇게 상온에다가 노출을 시키면 변하잖아요 근데 모든 음식은 이미 변하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는데 난하다는 거는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가장 빨리 변하죠 근데 얼리면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만 냉동보관을 해놓으면은 뭐 만년이든 십만년이든 계속 그 상태가 보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얼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한하다 이렇게 한하다 차갑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변화가 잘 안 돼요 그 전자레인지도 보면은 그 우리가 음식을 데우죠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그 전자기파가 그 안에 물 분자를 이렇게 흔들어서 운동을 시켜서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갑자기 또 물리학 강의로 된 것 같은 느낌 물리학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미 운동하고 있는 거에 더 운동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한이라는 거는 운동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과 난이에요 그래서 한은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 시작이 된다 그 기점이 있어요 한한명들의 그 기점이 있어요 기점 여기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준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한이라는 명은 한한명은 온도가 차가운 명은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다 파괴력이 있어서 그 전에 하던 이미 난한 사람들은 이 선을 금방 넘어가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한한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파괴력이 남다르니까 처음부터 부각이 엄청 되는 거죠 그래서 난한 사람하고 한한 사람은 공부를 시켜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외를 하는데 난한 사람이 한 명 있고 한한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은 한한 사람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 아니 1년을 공부해도 이게 발전이 없어요 점수가 늘 그 자리에요 근데 난한 사람은 금방금방 소화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요 점수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한한 사람은 자책합니다 아 쟤는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가지 근데 그 한한 사람이 딱 그 일정한 그 수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역전하기 시작해요 한 방에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뭐 예를 들어 수능이 400점 만점인데 한 200점 정도 되는 중하위권 친구였다고 해봐요 한한 명의 중하위권 친구가 있다 가르치면은 200점이에요 늘 1년을 공부해도 200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과외 선생을 해고하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게 250점이 아니라 갑자기 350점 이렇게 확 넘어간다니까요 150점이 확 올라가버려요 그게 한한 명들이에요 난한 사람들은 야금야금 올라가죠 그래서 한한 사람의 특징은 뒷심이 강해요 뒷심이 강하고 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뒷심이 떨어질 수 있다 잘 하긴 하는데 오래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한한 사람은 조급하죠 자기가 스타트가 자꾸 안걸리니까 난한 사람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한 사람은 변화가 안되어 섞이지 않아요 말려있다 습도가 없다는건 말랐다는 소리죠 마르면은 원래 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나 음식을 복원할 때 쓰는 두가지 방법이 한하게 만드는 방법 첫번째 얼리죠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두번째 말립니다 말리고 얼리면은 불변해요 불변 사람이 그래요 좋아한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습하면은 잘 변화한다는거죠 잘 변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잘 하죠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거 근데 이제 자기 지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거가 한난조습의 기본적인 개념인거고 이게 이제 십성이 딱 들어간 순간 해당 십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봐야죠 이제 자 인성부터 보죠 인성 인성은 이미 주어지는거고 받아들이는거죠 수용하는 태도가 인성이에요 근데 그 수용한다는거는 이제 정신적인 거를 수용하는거구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미 인성이 있다는거 자체가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다 수용하려고 한다 반박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관을 받아들이는거에요 관 관이라는 우리한테 주어진 국가 테두리 부모님 울타리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관성인데 그런거를 잘 수용하는 태도가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관인이 잘 발달한 명들의 특징 비판의식이 없어요 비판의식 받아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국민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죠 뭐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뭐 특정 당을 비판한다거나 이런거 비판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관인형들은 비판을 잘 안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식상들은 그런걸 보고 분노하지만은 관인형들은 분노력이 없어요 그냥 좀 떨어집니다 관인들이 분노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만들어 있던 만들어놓은 틀이나 이런 규칙이 바뀔 때 아니 그 규칙이 무시될 때 그럴 때 이제 화를 내요 그래서 인성은 대체적으로 그런걸 얘기하는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인성이 편인으로 되어있다 이러면 어떤거에요? 편인은 그냥 편협된거에요 말그대로 치우칠 편이니까 받아들이는게 굉장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게 빠르고 왜골수적이긴 한데 눈치도 빠르고 판단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거는 보편화가 잘 안되어있어요 보편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편인들이 가장 잘하는거는 일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일부분을 보편화 시켜버려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게 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 그래서 편인의 특징 왜곡한다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그런걸 얘기하는거고 편인이 한하다 편인이 한할 때에요 편인이 한하다는거는 뭐에요? 받아들이는거에서 오래 걸린다는거에요 받아들이는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이렇게 두 친구가 두 제자가 있고 편인이 한 명은 하나고 한 명은 난해요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요 자 간목은 이런거야 라고 그럼 난한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어 역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 사람은 얘기를 듣고 간목은 이런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뜨죠 어? 무슨 말이지 저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린다구요 그래서 공부가 정말 어려운 명들이에요 편인이 이렇게 한한 명들 이미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는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한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소화하기가 만만치가 않겠어요 소화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음식물 소화 못하는거랑 똑같은거죠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구요 그래도 받아들인다는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어 이런 친구들이 한번 이게 받아들이는게 딱 통로가 형성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120% 흡수가 되요 이게 한번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런 친구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올라가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프트업이 되서 받아들인 통로가 딱 만들어지는거 그것만 되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걸 120% 흡수한다 그래서 내껄로 체화시킵니다 난한 사람은 쉽게 받아들인다구요 근데 초점이 계속 바뀌는거에요 여기갔다가 저기갔다가 일리갔다가 그게 이제 난한 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하면 알아듣긴 하는데 거기서 자꾸 포인트가 빗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긴 맞는데 이상한 대로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걸 보면 되는거고 어 편인이 좋아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까칠한거에요 왜굴수적인거죠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협해져있구요 어 이런 친구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를 이제 꼴통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왜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편인이 좋아하면은 바뀌지를 않는다 설득이 안되는 부류에요 한번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있죠 좋아하니까 안 바뀌어요 편협되어 있는데 바뀌지를 않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을 언제 설득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 자녀가 좋아한 편인이 있으면은 공부해라고 해도 안 듣는다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듣질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거에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잔소리를 해야되냐면은 일찜 보고 습한 운이 들어올 때 잔소리 하세요 아니면 운에서라도 습한게 들어올 때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먹히고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는 귀가 열려요 이미 편인이란 거 자체가요 한쪽 귀 닫고 한쪽 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습하면은 편인이 생각인데 생각에 대한 왜곡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게 수용하는 건데요 습해져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서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할 때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편인이 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 이 습한 것들이 주변의 글자들에 의해서 조절이 잘 돼 있으면은 아주 많은 것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용을 해서 승화시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난조습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치우쳐져 있을 때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편인보다요 조한 편인이 더 왜골수인가요? 네 그렇죠 조한 편인이 훨씬 더 왜골수적이에요 재성이 있으면은 편인의 수정이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재성으로 재극인하니까 인성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번 재성으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재성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어 물론 왜골수적이긴 해요 그거 자체가 왜골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어 재성이 없는 조한 편인에 비하면은 훨씬 더 오픈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이런게 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신다 이러면은 뭐 예 사주에 상당히 재능이 있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해년이 습이 가중되는 때에요 여러분 습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왜곡이 되는 거 더 심해지죠 만약 편인이 습한 명이 있다 기해년이 있다 그러면은 기해년을 받아들일 때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곡이 가중되는 거에요 반면에 조한명들은 올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죠 습해지니까 섞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섞이는게 가능해질 수 있다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편인하고는 다르게 전체를 수용하는 거에요 편의는 한쪽 귀가 닫혔고 한쪽 귀가 열렸어요 근데 정의는 양쪽 귀가 다 뚫려 있는 거에요 편협된 사고가 불가능해요 정인들은 다 받아들여요 일단 전체를 그래서 왜곡이 기본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고 편협되지도 않았죠 정인이 하나면 똑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한번 배우면은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그 유산 뭐 물질적인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 가르침 학식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계승을 시키겠다 이러면은 한한 정의인한테 계승시키는게 짱이죠 왜 내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승할 거니까 받아들여서 유지할 거 아니에요 난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어 이거를 그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통을 계승하는 계승하는 입장에서는 한한 정인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돼요 복사본 한한 정인은 복사본이다 어 내 자녀가 한한 정인이다 부모를 똑 닮은 거예요 판박이에요 판박이 내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한 정인인데 아 닮은 것도 생긴 것도 닮는다니까요 똑같아요 환성한 것처럼 이렇게 어 이게 난하다면은 정인이 배우고 받아들이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당연히 전체적인 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오래 안간다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해요 아 100%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머리 좋은데 공부 안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는 잘 한다니까요 빨리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기억이 오래 안가잖아요 배운 게 쭉 가야되는데 이게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운 거를 나이 먹어도 다 기억해요 근데 난하면은 다 까먹어요 결국에는 변하니까 그게 난하면은 버리는 게 빠르다는 소리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버리는 것도 빨라요 그게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감정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을 치유 사랑의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 대부분 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한 사람들은 이별하고 엄청 아파 하더라도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치유돼요 하난 사람들이 문제죠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하난 사람들 특징이에요 오래갑니다 그래서 쿠사리 먹어요 나중에 아직도 전 여자친구 생각하냐고 꿀밤 한 대 맞는다고요 현 여자친구한테 하난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말실수 할 수도 있고요 그 전 여자친구들한테 받았던 전 남친한테 받았던 선물을 못 버려서 걸립니다 나중에 좋아한 정인은요 아주 깔끔합니다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정인들이에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편인이 좋아하면 외골수인데 정인이 좋아하면 아주 깔끔한 사람입니다 외골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전체성을 띄고 있고 보편성 일반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지지가 않아요 배운 거를 고집하죠 대신에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고집하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제자로 두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자가 좋아한 정인이라면 어 내 편이 됩니다 배운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비무대 같은데 나가도 막 논리로 다 격파하죠 내 이론으로 습한 정인은 편인이 습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어 어쨌든 그 치우쳐 지지 않아서 긍정적인 거고요 그 길신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정인이 길신이고 편인이 흉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인이 더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부가 된 거를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확장이 일어나요 골고루 사람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각 능력치별로 다이아몬드가 돼 있다 이러면 정인은 만약 정인이 습하다면 이 전체적인 다이아몬드 성향이 골고루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습득한 거 내에서 새로 이론을 접목시켜서 확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고요 아주 긍정적인 명이 됩니다 잠시 이게 물을 안 떠왔더니 물 좀 떠와야겠네요 이게 제가 컵을 보니까 컵을 하나도 안 씻어놔 가지고 와인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잔에다가 오미자차를 이렇게 보면은 식신은 뭐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고요 표현하는 거고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거죠 식상 자체가 욕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의 목적은 일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 일간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식신은 그리고 외부보다는 나의 내부에 더 근본적인 표현 욕구의 원인이 있고요 상관은 내부보다는 외부 상관은 어 같은 표현이긴 해도 내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촉발돼요 표현 욕구가 그래서 외부에 반응하는 게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한 식신들의 특징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 표현하고자 하는 게 식신인데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밖에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시도 멈춰있질 않잖아요 변해요 계속 특히 뭐 지금 시대는 더 변화하는 게 커져 있죠 아주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뒤바뀌어있는 시대인데 뭐 유사 이래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변화가 큰 시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한한 식신이란 건 뭐예요 외부에 맞춰서 변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 내가 마음먹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다 변해 있어요 뭐예요 사시 준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시 폐지된 거랑 똑같은 거죠 자꾸 타이밍이 엇나갑니다 내가 이미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앞서 있거나 너무 뒤쳐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나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면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미리 입으로 나와 있어요 행동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 나나면 나날수록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표현을 참지 못해요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는 게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가보일주 이런 걸 얘기하죠 제가 가보일주 참는 게 안 된다 지나가다가 여자가 이쁘면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보일주들은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팔짱 끼고 가다가 자꾸 뒤돌아와서 한 대 맞는다니까요 뒤통수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봐야 되잖아 이렇게 참는 게 안 되니까 근데 어 이게 하나면 참을 수 있어요 나나면 바로 이렇게 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너무 솔직하고요 나난 식신들은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되면은 산만해져요 ADHD ADHD가 아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ADHD가 있어요 다만 그게 성질이 바뀔 뿐이에요 아이일 때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ADHD면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이것저것 바뀌죠 하는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ADHD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하나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는 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ADHD인데 게임은 24시간 하던데요 게임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그 안에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주의력을 요구해요 근데 산만해요 게임 내용 자체도 ADHD라는 그 산만한 아이가 게임을 한다 게임하는 건 게임조차도 산만해요 막 화면 휙휙 돌아가고 정신없고 어지럽고 그래요 다르죠? 이게 바로 난이에요 난 아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빨리 습득한다 타이밍이 잘 맞으니까 금방 그래서 난한 식신들 특징 어렸을 때 천재 소리 한 번씩 듣는다 아 우리 애는 정말 영특해 내가 봤을 땐 천재인 것 같아 말을 퇴원한 지 3개월 만에 말을 할 줄 알아 3개월은 너무 빠르다 퇴원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말을 텄어 이런 게 이제 난한 식신들이에요 빠르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찍 핀 꽃이 빨리 지는 법이에요 너무 이렇게 제가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잘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거 노래 있잖아요 노래 울어야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이게 터지질 않지 울어서 꾹꾹 누르면 터져요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내 정신적인 왜곡으로 나타나요 감정 표현이 안 되니까 억압되니까 정신병 온다니까요 나중에 자꾸 누르면은 식신이 나면 누르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울고 싶을 때 울고 담아두지 않고 감정 해소도 금방 되고 최고의 장점이죠 정신병이 없다 일찍 핀 꽃이 빨리 진다 예 제가 말했지만 저는 지금 일찍 핀 게 아닌가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인데 이제 벌써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꽃을 피우고 있으니 일찍이 질까봐 걱정됩니다 요즘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그러면은 식신이 좋아하다면은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식신이 좋아하다면은 식신이 좋아할 때 최고의 장점 말하고 행동하는게 깔끔하게 절제되어 있어요 절제 절제되어 있고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라던가 뭐 관심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처음부터 식신은 애초에 외부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쭉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거나 관심있는 거 말고는 다 무시해요 좋아한 식신들 장점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내 갈 길을 꼿꼿꼿하게 가는 거 그게 이제 좋아한 식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사회생활 못하지 않습니다 식신들은 좋아한 식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관심있는 거 이성을 고를 때도 좋아한 식신들이 내가 원하는 이성이 아니면은 관심을 일체 가지지 않아요 바람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한 식신인 남자는 믿을만한 남자다 나 말고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만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행일치 잘 되죠 식신하고 상관이 다 있으면 상관이 그래도 좀 중심이 되려고 하죠 혼잡이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흉신들이 약간 더 드러나려고 해요 틀려고 하고 식신이 습하면 반대로 보시면 돼요 말과 행동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도 만약에 제가 식신이 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주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딴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식신을 가진 사람들이 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그걸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습한 식신들은 틀림없이 주제에서 바로 벗어나요 조금 있다가 그 주제의 대화가 안 끝났는데 갑자기 넘어가 버려요 딴 주제로 변하죠 계속 취미도 계속 바뀌고요 관심 두는 것들도 계속 바뀌어요 언행일치는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 절제가 덜 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많으면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흥성은 있고 추진력도 좋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표현도 잘하고 하는데 일관되게 가지는 건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식신 상관이 잘 되어 있으면 근데 결혼을 생각하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자 상관은 식신에 비하면은 차이가 좀 커요 식신하고는 왜냐면 상관은 외부에 촉발 상관에 표현하는 건 똑같은데 식신이랑 그 표현을 촉발하는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타인 타의에 의해서 표현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화내거나 표현도 잘 안해요 근데 외부에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그때 이제 반응을 막 하죠 반응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식신은 그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식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당연히 어 상관을 볼 때는 외부랑 다 연결해서 봐야죠 그러면은 상관이 하나면은 식신이 하나면은 외부와의 타이밍을 보는 거고 상관이 하나면은 외부에 반응하는 속도를 보셔야 돼요 반응하는 속도 그래서 하난 상관들은 외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알아채는 것이 느리다 알아채는 게 느리니까 어떻겠어요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개그 콘서트를 봐요 거기서 이제 풍자 개그를 해요 그러면은 하난 상관들은 남들 다 웃고 한 10초 정도 생각하다가 아 이러면서 그때 웃어요 그게 하난 상관들이에요 늦게 웃는다 그 말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게 느리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살짝 느린 거죠 뒷북을 잘 친다 남들 다 웃고 마지막에 웃는다 상관이 좋아하면은 그러한 표현 욕구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돼 있어요 취향도 한정되어 있고 어 대상도 잘 변 이게 대상이 안 변하면 취향이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좋아하는 상관들은 밥 해줄 때 반찬 여러 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딱 한 두 개만 해주셔야 돼요 반찬을 왜 반찬이 열 개 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거 한 두 개 먹고 나머지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관들은 맞춰줘야 돼요 그런 거를 다 그래서 반찬 한 두 개 나오는 식당들을 좋아합니다 딱 깔끔하게 한 두 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나오는 나나는 상관은 그 외부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챙겨주는 그러니까 이게 오지라퍼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챙겨주고 이러는 게 간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입장 그 그 사람한테 나나는 상관들 조심하셔라 너무 지나친 간섭은 독이다 예 참견을 좀 절제하셔야 돼요 나나는 상관들 상관이 습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식사항이 대체적으로 특히 상관이 좀 호기심에 식심보다는 상관이 호기심에 가까운데 그게 습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분야 이런 거를 다 섭렵하려고 하죠 호기심 천국을 누가 제일 많이 받겠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습한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저기에 습한 상관이 강할수록 호기심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되도 않는 물리학 같은 거 지금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어렵고 재미없던 물리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물리학하고 이 명리학을 어떻게든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신상품 새로운 IT기기 이런 거에 나오면 꼭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얼리어답터 같은 거죠 또 습하니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거 아니에요 섞이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면서 그 IT 유튜버들이 습한 상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습한 상관들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내 얘기가 타인한테 계속 전파가 되거든요 습하기 때문에 난 하고 습할수록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야 이거 비밀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조습을 알기가 어렵다면 조라는 기운은요 말리는 작용을 하면 돼요 사주에서 딱 봤을 때 이거 약간 말리는 걸 잘할 거 같은데 습이라는 거는 수는 아니지만 수와 연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목이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생명력을 배양하기 좋고 성장시키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습이에요 습은 생명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생산성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조는 생산성이 아니라 생명력을 죽이는 힘이 조예요 죽인다 그래서 겨울에 건조하죠 왜 모든 생명을 죽이는 힘이에요 겨울이란 계절 자체가 나무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게 겨울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결과적으로 왜 다 살아남아요 그 모든 생명체는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요 어 나무들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쓸데없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안 하죠 생명이 잠깐 생명력이 잠깐 멈추는 듯 하죠 나무들은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집 애초에 집을 지어가지고 다 추위를 피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한나는 그냥 계절로 계절로 보면은 이미 그 인월부터 인월은 하나죠 인월이 하나인데 인월부터는 양기가 이렇게 뚫고 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 정도만 돼도 이렇게 그 한해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묘월 정도만 가도 그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제 5월 5월에서 묘월 사이에서 극을 찍고 신월때부터 다시 이제 양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월은 굉장히 난한 계절이에요 8월달이 덥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죠 근데 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신월은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람도 겨울잠을 잔다구요 그쵸 사람도 겨울잠을 자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요즘에 자수는 좋아합니다 자수가 좋아하는 이유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은 그 원형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씨앗들은 가장 외부에 변화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되기 용이하게 자수는 습하면 씨앗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하다고 보셔야되요 한하고 조하다 자 식상까지 딱 하니까 1시간이 됐네요 조습은 생명력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생산성 그래서 한난조습의 배경에 넣고 십성을 해석을 해야 사건 사고를 유추할 수 있어요 보면은 무슬련이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슬련이 평관이라서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았던 사람들 습한 명들은 무슬련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습이 조절되거든요 습에 그 조토잖아요 무토도 좋아하고 술토도 좋아한데 조토가 통째로 딱 운에서 들어오니까 습한 명들은 무슬련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습한게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 사주에 습이 있어서 병인 사람들은 기회년의 습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안 좋은게 더 가중되고 어려워지는 거에요 만약에 습에 의해서 병이 있다 습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회년에는 그 병이 해결이 안된다는 소리에요 수술을 아무리 하고 고치려고 해도 완치가 안된다 고쳐지지 않고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을 고치는 것도 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좋아한 사람들은 기회년이 싫죠 왜 싫냐면은 좋아한 사람들은 섞이기를 싫어하고 내가 변화하는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감정은 싫다에요 나는 싫어 그래서 기회년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을 거에요 조한명들 근데 기회년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좋았죠 왜 조한명이 습한명을 받아들이면은 변화를 하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에요 내가 싫어하지만 그래서 싫어도 좋아져요 취직하기 싫은데 취직이 된다거나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싫었는데 통장에 막 돈이 쌓여있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에요 내년은 다시 조해지는 운입니다 조해지고 한해지는 운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난하고 습한명들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자년 운세 이번 주 일요일에 하고요 12월 8일 날에 경자년 운세를 하고 8일 15일 이틀 동안 아 그 그 8일 15일 일요일 매주 일요일 두 번 할 거고요 강의 신청에 대한 공지는 유튜브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경자년 운세는 감목부터 안하고 개수부터 할 거예요 왜 아 개수 일관들 얼마나 억울하냐고 맨날 앞에서 감목부터 하니까 감목만 대우받고 개수들은 맨날 마지막에 그래서 반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자년 운세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숟가락만 살짝 얹어가지고 가는 정도로 공지사항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